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대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YMT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2513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52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YMT 방송이 좀 앞서서 오늘 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요거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장이 올라가면은 다시 좀 올라가게 되어있는 부분이니까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현대차도 그렇구요 그렇죠 현대차도 그렇고 뭐 5G 관련주 KMW 볼까요 KMW는 올라갔구나 뭐 이노아이리스 같은 경우도 봐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닥 크게 뭐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일단은 YMT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가 이때 하방으로 완전 내리 꽂아서 거의 뭐 15% 마이너스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떨어지다가 다시 조정 받다가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다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거는 빠르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100%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YMT 종목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보시면은 보시면 현재 이제 시가 총액은 3,103억 원이구요 현재 시가는 2만 750원입니다 그리고 종목 분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매출액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매출액 자체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도 굉장히 적구요 자산총계 대비해서 자본총계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거의 30%에서 40%도 안됩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회사다 매출 뭐 재무제표는 안정적인 회사다 그리고 요게 좀 아쉽긴 해요 투자활동 현금으로 아쉽긴 한데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수치 자체가 굉장히 어쨌든 간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좀 늘리고 뭔가 부채 비율이나 이런거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갔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뭐 자기자본 비율 자체도 굉장히 좀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게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자본 비율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채 비율을 줄이거나 아니면 매출액을 더 많이 올렸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 매출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도 점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재무제표는 안전하다 라고 보여지면은 일단 두 번째로 요걸 봐야겠죠 그럼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올라가면은 그러면 지지를 해주고 시간 조정을 받으면서 고가에서 놀아야지 왜 갑자기 가격 조정해가지고 아래까지 빠졌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 지금 보시면 개인 물량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연기금에서 사실 이게 대부분이 이제 세력이라고 하면은 기관계라고 하면 연기금에서 많이 차 있는데 연기금 연기금에서 거의 다 이제 순매도를 하다 보니까 기관계에서 많이 빠지고 최근 추위를 보면 웨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개인 물량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만약에 기관하고 웨인이 많이 들어와 있고 개인 물량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빠져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때 상한가 올린 것도 웨인하고 기관계보다는 그냥 개인 물량이 거의 다 올린 거예요 올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여기 물려있는 건 다 그냥 개인 물량이 사고팔고 하다가 개인 물량이 물려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력들은 이미 이때 이때 물량 소화 아래에서 이미 다 끝내고 주가 한번 살짝 올렸다가 안 빠졌어요 이때는 세력들이 빠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게 보시면은 아래에서 아래꼬리가 굉장히 길죠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여기까지 매집구간 다 끝내놓고 갑자기 한번 탕 튕겨서 개인 물량들 완전 쏟아지니까 세력들은 이미 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지금 개인 물량들이 많이 물려 있으니까 떨어질 때도 갑자기 하방으로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시총이 1조가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지수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빠진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0%까지 빠졌어 그러면은 이 종목 자체에 뭔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빠진 건데 3%에서 5% 이 정도는 빠져도 사실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현대차도 오늘 3% 빠지고 우량주들도 2,3% 빠진 종목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5% 빠진다고 한들 사실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봉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차트도 보면은 사실 이게 좀 고점이긴 해요 고점이긴 하고 월봉을 볼게요 월봉을 봤을 때도 좀 고점이긴 하다 이때가 좀 고점이긴 하다 현재 이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적정 선이냐라고 좀 말씀을 궁금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18,000원 정도가 일단은 적당합니다 사실 안전하게 들어가기에는 안전하게 들어가기에는 18,000원 정도가 딱 적당해요 사실 18,000원 그래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오늘 들어가거나 그러진 마시고요 어느 정도 상황 추이를 지켜보다가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날 만약에 조정이 더 온다고 하면 그때 매수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YMT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 좀 도와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시느라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해 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시고 여기에 라이브 라이브 보시면 이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 15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금요일 무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4.61% 3전 1승 2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이런 미국 지수도 이제 다우지스나 나스닥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항상 데이터 이렇게 올려 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현지시간 9시 알체라 현재가 36,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 9시 1분에 A스토리 현재가 4만 1,2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9시 3분에 V1택 현재가 12,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종목씩 이렇게 추천이 나가니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런 차트도 항상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호가창도 항상 이렇게 달아 드리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주 알체라 1차 목표 달성 뭐 이렇게 추천가 36,100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08%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3종목 추천을 1종목 수익 2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검색해 가지고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증시사항도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사항은 체크해 드리고 이렇게 금요일 무료 추천 주 보유 중에 에이스토리 손질가 38,500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가 나가니까요 어 체크해 보시면 되시고요 밑에 또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저와 AP 투자 연구소 관리하는 VIP 포트입니다 항상 좋은 종목 선정하여 분할 매수와 전략을 짜서 매매한다면 리스크 줄이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어 그 항상 수익을 이제 뭐 빠르게 이제 보실 분들 이렇게 단타해요 단타하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어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 오늘 이렇게 그 저희 페이지 추천드렸는데 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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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ехал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